얼마나 무서웠는지 단어시언을 보는데 단어시언에 폐해가 그때 막 한글을 영어로 쓰고 영어를 한글로 쓰고 이런 거 막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나에게 충족을 친 칭가 있었어. 영어, 한글로 쓰는 게 있고요. 뭐 한글, 영어.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멍크. 그랬어. 근데 얘가 너무 다급했나봐. 너무 다급해가지고. 말은 되죠. 멍키야. 원숭이야. 물론 제기를 발휘하더라구요. 놀랍구나. 얼마나 무서웠으면. 더 무서운 게 있어요. 답을 이렇게 쓴 거야. 그게 뭐야. 나도 영어로 본 적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. 이게 뭐지? 문제를 봤더니. 문제가 이거야. 뭔지 아시죠? 돌을 빼면 고래지. 돌을 뺐잖아요. 네. 훌륭한 아이들. 이런 창의적인 답을 하는 아이들.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애들을 협박하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으로 요즘은 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외워주길 바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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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감사합니다.